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의 장거리 주력기종 787 드림라이너가 생산 과정에서 또다시 품질결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잉사는 솔트레이크시티 공장에서 조립된 787 드림라이너 꼬리 부분이 불량 조립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787 드림라이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생산된 787 드림라이너 1000대 중 893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보잉사는 이미 세계 각국 항공사들에게 인도된 기체에 대한 고강도 검사나 수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동안 아직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기체의 불량을 수정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잉사는 지난 2011년 이후 항공사들의 인도한 787 드림라이너 1000대 중 900대가량이 기준미달 부품 사용 등 품질관리상 이유로 연방항공청 FAA에 조사를 받게 됐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보잉사는 지난달 말 일부 항공사에 먼저 연락해 787 드림라이너 8대를 즉시 정비하도록 하라며 이례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항공기는 안전 운항이 어려운 상태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